파마스 마켓이 있는 페리필딩에 왔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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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토마토 종류도 엄청 많네요. 파마스 마켓이 있는 페리필딩에 왔습니다. 파마스 마켓이 있는 페리필딩에 왔습니다. 파마스 마켓이 있는 페리필딩입니다. 그래요? 네 네 넌 사랑하십시오 하하하 정말 고소하고 잘 먹어요 감사합니다 고소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밥은 있을 것인가 봐요. 응. 밥 먹기까지. 줄 서서 과일 주스를 사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. 꿀인가요 이건. 정오가 되니깐 정탑에서 정을 치네요. 연락 안 만드니까. 효과의 인간을 맞고, 뭘 진짜 기다리고 있는 거 같아요. 제가 그런게 뜨거운 거 같아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